약초로 백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묘지 부근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겨울인데도 약초가 살아서 움직이네요. 자 보이십니까? 갈키 둥글하고 많이 닮았죠? 자 이 약초 이름은 솔나물입니다. 산지나 덜에 잘 자라는 꼭두 선잇가에 여러 해사리 풀이며 묘지 부근에서 잘 자랍니다. 생략명은 봉자체이며 성질은 서늘하고 맛은 서고 맵습니다. 잎은 약 8개 정도가 줄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려나며 끝은 뾰척하고 뒷면에는 털이 많이 나있습니다. 좀 거칠하네요. 꽃은 육파럴경 항색의 꽃이 뭉쳐서 달리고 줄기는 똑바로 이렇게 자랍니다. 마디가 나있으며 위에서 가지가 갈라집니다. 잎이 솔처럼 가늘게 생겨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성분에는 루틴과 클로로겐산, 팔루스토로사이드와 비타민 A와 C, B, 칼륨과 칼슘, 철과 탄닌, 알칼로이드, 쿠마린과 엘라보노이드 등을 합류하고 있습니다. 효능으로서는 눈을 건강하게 하여 시력정진과 개선효과가 탁을 합니다. 특히 농내장 초기정상의 치료효과가 탁을 합니다. 농내장이란 눈으로 본 것을 뇌로 전달해주는 시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안구질환입니다. 심할 경우 실명을 초래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유전적 요인과 혈액순환 장애 등 복합적 요인 등으로 나타나며 높은 안압이 주원인입니다. 시신경의 혈류장애, 안압상승에 의한 시신경의 손상,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농내장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초기와 중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말기에 이르면 시야가 좁아지고 답답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신명을 하게 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솔나물은 안압상승을 막아주어 농내장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효과가 큰 약초입니다. 지방살과 군살을 제거하여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체지방을 태워주어 뱃살과 복부 비만의 발생의 원인인 내장지방을 연소시키는 효과가 빠릅니다. 신체에 저장된 지방을 강제로 연소시켜 지방 감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혈관 내의 포도당 양을 감소시켜 신체 내부에서는 실제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비상에너지 원인 체지방을 강제로 꺼내 사용하게 함으로써 다이어트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클로로겐산이 함유되어 내장지방을 분해하여 뱃살을 살찌게 하는 내장지방을 사라지게 만들어 줍니다. 한 달에 체중감량을 18kg로 해준 사실이 있으며 먹으면 곧바로 장에서 연동운동이 빨라 대변으로 체지방이 빠져나가 다이어트에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살찌게 하는 지방서를 녹여주어 특히 내장지방을 없애줌으로써 뱃살과 복부비만 그리고 고도비만 내장지방을 없애주는 효과 큰 약초입니다. 폐렴 초기 증상을 예방하고 치료해줍니다. 폐렴은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등에 이에 나타나는 폐에 염증이 사여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심한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고 구토와 구역질, 설사와 두통, 피로감, 간절통, 근육통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폐 염증으로 인해 숨 쉴 때 통통도 느끼게 하며 고열 증상과 저체온 증상도 동반하게 됩니다.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며 숨 쉴 때 색색거리는 천명음, 그리고 휘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폐렴은 기침과 가래가 나오며 발열 증상이 급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솔나물은 폐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어 폐렴 초기 증상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큰 약초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그리고 알 수 없는 가래 염증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가래 염증의 원인은 과도한 스테레스와 당뇨병, 음식물의 습시로 인한 가래 염증, 꽃가루 알레르기 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50대 이후 50% 이상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원인인 피지 때문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노화가 주 원인이며 기보다는 혈액 부족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부를 긁거나 문지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가래 염증의 원인은 태양하게 오며 솔나물은 피부를 촉촉하게 적셔주어 보습에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가래 염증을 해소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봄철의 어른수는 석이 때문에 데쳐서 찬물에 뿌려내어 남물로 해먹습니다. 그리고 볶음나물과 튀김, 국거리 등으로도 사용해도 됩니다. 꽃을 포함한 전철을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약 20g을 물로 달여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목구멍이 아픈 인후통과 배에 복수가 찬데 자궁암 보조치료 재료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솔나물에 대한 촬영과 효능을 마치고 약초로 백성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